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영의 판결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고문사 연장된 정면 합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823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지휘 확인 등에 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 직원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하는 데서 교통공사가 일부 승수한 거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다 이겼는데 일부 쟁점만 지금 공사가 상고심에서 이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원래 교통공사 이전의 메트로였는데 이 메트로는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전적 회사에 외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이 메트로에서 외부 회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전적 회사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원고들은 서울 메트로에도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30일 날 전적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메트로부터 명예 퇴직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전적 희망자를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사람들은 2년을 연장해준다. 그리고 어디보다 연장해준이냐면 서울 메트로보다 2년 연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하청업체로 옮기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2년 이상은 3년 연장이 된다. 이렇게 희망자를 모집을 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전적 후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는 추가 연장된 만큼 서울 메트로가 고용을 보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2012년 그 당시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면 나가서 나가는 것보다 나가서 2년 연장하기로 해서 혜택이라고 나갔는데 서울 메트로가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서울 메트로 쪽에서 만약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되면 거기 그만큼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은 서울 메트로가 고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야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 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구의역의 청년이 사망한 사고이죠. 그 사고 이후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전환을 하고 서울 메트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원래 여기다가 옮긴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재고용에서는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전적 회사에서 2016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가 2014년 1월 15일에 인사규정관 개정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전적을 할 당시에는 58세였는데 2014년에 60세로 변경하고 단서로 55년생은 14년 12월 31일까지 56년생은 16년 6월 30일까지 57년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정년이라고 정한 거죠. 이렇게 정해서 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원고들은 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56년 하반기에 출생했으니까 60세가 되려면 16년이죠. 16년 하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16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3년인 19년 하반기까지가 내 정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 지휘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론입니다. 원고대 정리 언제 도달하느냐 이 도달 시 재고인 공부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정년 대도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만약에 그게 무효가 되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56년생인 하반기 생인 원고들은 원고들은 정년이 3년이 연장됐죠. 2016년 6월 30일로 지금 회사의 규정일이 바뀌었잖아요. 2016년 6월 30일이고 플러스 3년인 2019년 6월 30일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원심은 그러게 아니라 2019년 각 출생이라고 판단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한 6개월이나 7개월 하반기 출생인 원고들은 하반기 출생이니까 7월이란 8월 9월 10월 11월 10일 이때까지 6월 30일까지는 고용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근로자가 맞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날짜에서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파괴한 겁니다. 원심은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게 뭐냐면 56년 하반기 원고들은 퇴직장치 기준으로 정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2012년에 옮겼으니까 그다음에 3년을 더한 61세가 되는 2017년 각 출생이 정년이었어요. 원래는 재고용 의무도 그때 발생했고 서울 메트로가 정년을 60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56년이 되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3년을 더한 2019년 6월 30일이 정년이다. 요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원심은 왜 이렇게 했느냐 원심은 56년 하반기는 고령자 고용법상 16년 출생일까지가 60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6년 하반기 출생자제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을 정년으로 정한 것이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규정 자체가 없다고 보고 60세 플러스 3, 63년. 그래서 2019년 각 축생일을 정년이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원고들이 3년을 더한 것이 정년이라고 했는데 회사 규정이 그 메트로 직원에 대해서는 무효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0일 합의한 거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즉 원심은 서울 메트로의 인사규정을 무효라는 전제에서 다시 63세로 한 출생일까지를 봤는데 대법원은 인사규정 문제가 있더라도 3년을 더한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9년 6월 30일까지 정년을 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심과 대법원이 약간 다른데 결국은 원 인사규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해서는 3년을 더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년을 더한 부분까지만 인정해주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분장림의 판대원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고분사 특병 위반과 대표이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28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해소이고 원고는 주주고 피고는 제주일보사입니다.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 결국 주주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제주일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 8월 20일경에 특경법 횡령, 제주일보에 돈을 횡령했다. 이걸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2014년 12월 24일 확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말경에 형기가 종료되죠. 종료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경에 형기가 됐는데 피고는 2016년 12월 6일 당시에 해산 간주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해산이 됐어요. 해산이 되면서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해산 간주 등기 당시에 대표이사는 A가 그대로 있었고 사내의사 B, C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개 만료가 되어서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2017년 4월 3일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다시 A로 선임을 하고 B와 D를 사내의사로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서 2017년 4월 10일 날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간주된다는 것에 이렇게 살살 살린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7년 4월 3일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무효확인으로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A와 B 원래 해산 간주 등기 돼 있었던 B, C가 있었죠. 그 중에 A와 B만 출석해가지고 2019년 10월 31일 날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다시 한번 이 사건 속으로 제기한 거죠. 두 번째 원심은 A에게 소집 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A에게 없긴 했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A라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 간주도 되고 사실상 등기상의 임기는 이미 끝났었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선입이 되기 전까지는 퇴임 이사는 계속 직무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임할 때 이 사람이 특견법 유죄 판결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뭐냐면 어떤 회사의 횡령으로 해서 특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회사의 이사나 이런 걸로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 하려면 법무부장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사가 퇴임한 이후에도 새로 선입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A의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됐다. 이미 완료됐고 A는 특견법 유죄 판결로 피고 회사의 취업 제한 대상자임으로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도 없다. 즉 퇴임 이사가 새로운 이사 선입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특견법 유죄 판결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면 그때는 퇴임 후임이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 이사의 결의는 이사 3인 중 A, B만 출석했는데 A가 자격이 없어서 무효고 따라서 B 혼자 출석한 거고 따라서 이거는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도 다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주총회도 다 무효다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소집 절차의 하자만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파기한 겁니다. 이 특견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 후임제가 없어도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대주주가 횡령 또는 배임을 해가지고 특견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 활동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취업 대상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관련 분쟁에서 이 이슈가 된 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형사고서나 이런 것들이 개서를 해서 특견법 위반 배임 횡령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를 몇 년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대주주제를 하더라도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의 권한을 뺏을 수는 없거든요.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람을 대표이사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관련 분쟁에서 대표이사나 그 주요 주주의 이런 횡령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가 아마 실질적인 위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판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무장기 판정TV의 박기현현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인사 간접관계 이행금과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선고에는 2022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55607 발견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가 건물관리주체 이고 피고는 주차금지자입니다. 건물관리를 했는데 피고에 대해서 주차금지를 청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처분에서 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소재비상사건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차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처분 내용에 보면 위반시 위반행위 1일 또 위반 1일마다 1일 15만원 이런 식으로 간접강제 이행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접강제배상금을 한 집행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문은 신청문은 그걸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집행금을 별도로 부여받게 돼 있어요. 부여받아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그걸로 집행할 수도 있게 되죠. 어쨌든 이런 승계 강접강제배상금을 집행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어떤 일을 하냐면 피고의 주차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차금지 위반행위 기간 중에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금을 받은 기간이 일부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한 달하고 1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주차금지 행위 중 중고기간에 대해서 먼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금이 있는 경우에 뒤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 에서 손해액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동일한 자기 부자기 의무 불이행에 있다는 손해의 정보에 충당된다. 따라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확정 판결에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그냥 다 합률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안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공정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한 기간에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만 중복 추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은 다른데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이중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추심의 단계에서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소료배상 청구선수는 굳이 고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고가 다쳤지만 결국 받아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피고는 기간이 값이기 때문에 중복소송 제소금지를 주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청구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 손해이고 다만 동일한 행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청구 이유서류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게 하나 먼저 집행이 되면 나중에 집행거래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소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 개의 집행문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두 개 다 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집행이 되면 중복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분정기의 판단 TV의 강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8년 5분사 신용장과 지급 제시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0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보로는 2017다 2450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입니다. 파기환송돼가지고 채권자가 이긴 사건이죠. 이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는 중국 업체와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중국 업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해서 의뢰를 해서 중국 업체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겁니다. 중국 업체가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이죠. 채무자. 중국 업체가 채권을 갖고 인서 그리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농협은행이 2014년 3월 26일 신용장을 발행해가지고 수익자는 중국 업체죠. 돈 받을 사람 중국 업체고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3일 약 두 달간이죠. 원고는 2014년 4월 25일 신용장을 발행한 후 인 한 달 뒤에 중국 업체의 피고에 대한 채권 이사권 채권이죠. 채권 중에 130만 달러에 대해서 가압리 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원고가 중국 업체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의 유통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리 결정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 가압리 결정이 2014년 4월 29일 날 피고에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 입장에서는 신용장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용장을 발행을 의뢰를 했고 그 신용장 발행된 이후에 이 가압리 결정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국 업체는 중국 측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했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 13일 날 농협은행은 피고의 지급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지급 거절을 통제합니다. 유효기간이 5월 23일이었는데 5월 13일 날 지급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가 2014년 12월 10일 날 한참 뒤죠. 10일 날 농협은행에 미화 113만 달러를 지급을 하고 농협은행은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으로 중국 업체에 113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는 지금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113만 달러를 다시 달라라고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당시에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면 가압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장 발행이 된 후에 지급 거절이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가압류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대금 지급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행이 발생하기 전에 시구한제 송달되기 전에 신용장에 발행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은 그때 갔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신용장 발행이 먼저 있으면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용장에 따른 지급 제시 후에 하자리 이후로 지급 거절되어도 유효기간 내에 보완된 경우에는 적법한 제시가 된다. 그리고 그때도 대금이 이후에 지급돼도 유효하다. 즉 발행만 먼저 되면 가압류가 아무리 들어와도 지급 제시가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면 대금 지급되면 가압류이 대응할 수 있고 또 이게 지급 거절됐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까지 보완이 되면 적법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3일 했는데 그때까지 적법한 지급 제시가 없어요. 직권지를 한 번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장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피고는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113만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 유통공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 대한 계획을 지급한 게 잘못된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결국은 가압류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113만 달러를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일종의 어무가 유사한 거죠. 어무가 유사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내용을 살피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해도 지급자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고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실직의 내용과 조사할 수 없이 지급자는 그런 채무를 다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 주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지식 제식이 없어가지고 신용장에 대한 지급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 적법한 제시라는 것은 신용장에 대한 국제 규약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르지 않은 형태로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장 거래가 약간 어음과 유사하고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호문영기판변TV의 반교기원을 다닙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용법 인사 비법인 사단과 인격권 사건입니다. 홍보인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다 249 995 판결입니다. 이 낙근은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소고요. 원고는 대한산부의과 의사회고 피고는 일부 의사들하고 대한산부의과 의사회 같은 이름의 명칭에도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를 했는데 원심의원을 폐소했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그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97년 10월 25일 날 대한산부의과 개원이 협의회로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4일 날 대한산부의과 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들 소속의 의사들은 누구냐면 원고 소속들의 회원들로 비대위로 구성을 해서 2015년 10월 11일 날 대한산부의과 의사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단체는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피고단체는 명칭이 똑같으니까 직선제 대안산부의과 의사회라고 명칭을 단체로 붙여서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명칭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인격고 치매를 이유로 명칭 사용 금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단체가 명칭 앞에다가 계속 직선제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라든지 제약회사 이런 데다가는 다 우리는 여기랑 다른 직선제 의사회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다 하고 실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동일한 단체로 오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봐서 원고청국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의사회의 이름을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법인 사단 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들이 안 돼 있는 이런 비법인 사단에도 성명권을 비롯한 인격권이 인정이 되는가 두 번째 직선제를 부기로 하면 인격 침해를 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된 거죠. 원심은 그게 없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도 성명권 등 인격권의 주적을 셀 수 있다. 즉 단체로서의 오랫동안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것이 동일성에 관련해서 성명권도 인격권이 주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격권은 일단 침해된 후에는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 전보의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침해 행위나 금지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는 대한산무인과 의사회라는 이름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단독으로 사용을 해왔었다. 그런데 피고의 명칭이 직선제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혼동 오인한 혼동 확산이 매우 높고 또 실제로 직선제라는 말은 정관상의 명칭도 아니에요. 그냥 정관상에는 피고단체도 똑같이 대한산무인과 의사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선제라는 말은 그냥 부기만 별명처럼 부기한 것 때문에 이것은 정관상 명칭도 아니다. 따라서 이 명칭을 직선제라는 부기를 한다고 한들 정관상 명칭인 대한산무인과 의사회는 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비법인 사단의 명칭을 분쟁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미활동이나 단체인 중에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거나 이러면 비법인 사단의 인격관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체가 됨으로써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칭 사용 금지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산악회가 있다면 동일한 산악회 이름을 쓸 수 없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에 관한 명칭에 관한 분쟁도 종종 있기 때문에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자녀의 특유재산과 양육비용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다 294179 판결입니다. 추징금 사건이고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친권자입니다. 상고 기억되는데 내용은 보시죠. 망인은 93년에 피고와 혼인을 하고 자녀 둘을 둡니다. 그리고 98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는 이혼한 뒤에 다시 재혼을 해서 다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기존에 있던 자녀 두 명도 같이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보험사하고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보험금 수령자는 상속인이 되고 다만 이 사망보험에는 자살은 포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2년 6월 27일에 베란다에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자녀 두 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때 친권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자녀 두 명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원고는 자녀 두 명에 대해서 보험사와 자녀 두 명에 대해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 두 명이 한 명은 미성년자고 한 명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솔직히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이 원고가 이 자녀들이 친권자인 엄마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특유재산 반환 청구권 즉 보험금을 받은 것을 특유재산 자녀들의 그 반환 청구권을 압류를 하고 추신명령을 받고 그 추신명령에 따라서 피고인 엄마인 피고를 상대로 추신금 청구를 하게 된 게 이 사건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은 엄마한테 갖다가 엄마가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일단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특유재산 반환 청구를 갖고 있을 때 이 반환 청구가 일신 전소권인가 즉 미성년자 아이가 지금 아직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성인이 됐고 한 명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지금 엄마에 대해서 수교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 일신 전소권이 아니냐 일신 전소권이 된다면 압류가 금지되죠. 압류 추심이 안 됩니다. 이제 전소권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특유재산을 그러면 엄마가 양육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특유재산을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 두 명이 받은 보험금은 자녀들의 특유재산이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 전소권은 일신 전소권이 아니다. 이 말은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압류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의 특유재산을 엄마가 해당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양육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육비용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비용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녀의 돈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즉 자녀의 특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만 친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 현정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친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자녀 한 명은 성령이 됐고 압류 이전에 채무 면제를 했다고 사실 인정이 돼서 엄마에 대해서 특유재산 받은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도 엄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됐죠. 두 번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거는 양육비로 못 썼다. 하니까 미성년 동안 양육비로 모두 소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1억 7천만 원이니까 8천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양육비로 썼다는 말인데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은 자녀의 엄마에 대한 특유재산 받은 청구권이 없는 거죠. 남한계. 결국 원고 폐소. 보호사가 폐소한 사건입니다. 이 장애 특유재산은 특유재산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얻게 된 재산 이 재산은 부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자녀가 특유재산이겠죠. 미성년자가 어디가 돈을 벌어왔으면 그건 엄마랑 아빠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반환 청구권은 일신정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자녀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의 엄마에 대한 청구권을 압류 또는 추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미성년자의 특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할 있는 경우에는 약육비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때 입증은 부모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난 정당한 상황을 입증했다고 해서 영어교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장애의 특유재산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기 판변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째 팔레온고 민사 변호사의 법률조언과 소녀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 3003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의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 1은 아버지 원고 2를 대의해서 2021년 3월 2일 날 A라는 사람에게 아버지 소유 여기는 아마 회사 같아요. A라는 회사에게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중동과의 받았는데 계약 이행이 안됐어요.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장건도 못 받은 상태인데 오히려 A라는 회사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이행이 안된 이유는 모르죠. 원고가 안했는지 피고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A가 안했는지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유권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은 그래서 원고들은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법무법인과 1심 소송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당 변호사로 피고인 변호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6일날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어떻게 선고가 되냐면 A회사가 원고 아버지에게 잔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등기 이전하라는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져요. 그리고 이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상태예요. 지금 해당 부동산이 매도가 됐는데 잔금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농까지 받았어요. 잔금이 이행된 상태에서 매수인 회사와 소송이 붙었고 그 소송에서 1심에서 동시 이행에 의해서 등기 넘겨라 라는 판결이 내려주고 항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아들인 원고일이 2014년 2월경에 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한번 무사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석 달 뒤인 14년 5월에 다시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100% 승수를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냥 팔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2014년 7월 21일 날 영농조합법원에다가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A에게 패소하고 A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을 형사고발해가지고 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배임죄에 대해서 2016년 3월 31일 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위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말을 듣고 괜찮다고 팔았는데 나중에 지금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위예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고가 이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의 얘기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사함과 아닌 법률적 조언을 한 경우에 이로 인한 혹시 문제가 됐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매조있다가 형사처리를 받으면 변호사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응을 뭐라 하냐면 위임사무와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질의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 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게 대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제 문제에 되고 두 번째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가 위반할 경우는 불법회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지금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판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중매매 이중저당 이중담보 이런 것들 다 지금 횡령 배임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부동산의 이중양도 부동산의 이중양도는 여전히 배임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대법원 황기태 판례예요. 그런데 이 피고 이 변호사가 대법원의 황기태 다른 견해가 갖고 있다. 자기가 소식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견해가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그런 견해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라는 걸 반드시 원고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례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건 변호사 일반적인 답변이 잘못된 경우 다 소례배상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술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소례배상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사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경우를 소례배상 하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는 해당 1매매 A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범죄적 문제를 조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느냐를 조언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A라는 회사와의 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질의가 있다면 그거는 범죄적 조언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다른 대법원 판례와 다른 확보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례배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 사건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특이한 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보통 샤크소송이라고 봅니다. 샤크소송은 상어가 다른 걸 잡아먹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변호사가 순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보통은 단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도 원고가 상고심에서 상고까지 했는데 변호사가 없으니 원고가 단속 소송을 하게 됐어요.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이런 샤크소송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 이런 거는 잘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이걸 잘 변호를 안 하고 있는 게 샤크소송인데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 소송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2023년 1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수용재결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53243 판결입니다.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21분의 20 지분권자고 피고는 21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원고가 폐소했다가 결국 승소한 거죠. 대법원에 파기 완성돼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 사찰입니다. 사찰 사찰은 원고가 21분의 20을 갖고 있고 피고는 21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원고는 단체인데 이 원고가 2008년 2월 28일 날 피고를 주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주지에서 해임 통지를 해요. 그런데 주지에서 해임된 피고가 이 건물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양천구 전장은 2022년 2월 25일 날 이 사건 건물에 수용재결 결정을 하고 손실보상금 98억 원을 2020년 4월 10일 날 전액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에 대해서 어쨌든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수용도 하고 98억 원을 공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공탁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이 있는 상태죠.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면서 원고 청구를 기강합니다. 원심은 98억 원의 수용 공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찰의 소유권은 양천구청으로 넘어갔고 따라서 원고는 아직 등기는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청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98억 원이 이전비용인지 가액을 보상한지가 불비명하고 공익사업법 원칙상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격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전시 본래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가격을 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보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비가 원칙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금 공탁시에 소유권을 과연 공탁한 사람이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수용재결금이 이전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수용재결위가 건물이나 불상 등을 이전하게 하는 재결을 하면서 98억원을 정해서 공탁을 했는데 이 98억원이 이전비인지 아니면 가격보상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둘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전비 보상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전하라고 준 돈이지 그거를 공익사업자가 가져가겠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비가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격을 보상할 수 있는데 이때도 가격을 보상하는 게 이전비가 대체해서 보상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때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비를 지급한 건데 이전비가 가격을 넘는 경우는 가격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소유권을 이전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여전히 원구와 피구의 공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와 피구의 공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고 공유물에 관련해서는 다수 지분권자의 원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의 피구는 건물을 원구에게 인조할 의무가 있어서 원구 승소가 끝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유사업법상 수용재급금 공탁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공유소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즉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그 소유권이 공유사업에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전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또 흘러 이전비가 과다해서 가격으로 보상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인정이 안되고 결국 원구와 피구가 여전히 등기부상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관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쟁점은 수용재결돼서 원구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특이한 사건이어서 소개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양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용재결금과 지작물 인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 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423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퇴거청구고요. 원구는 도시개발사업자 이고 피구는 지작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원구 사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원시에서 패소했다가 파괴 현동이 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날 이 사건 지작물에 관해서 2021년 3월 25일을 수용개시일로 정해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구는 이 재결에 따라서 2021년 3월 9일날 보상금을 공탁을 해요. 공탁을 하고 나서 3월 22일이 넘어가니까 원구는 주의적으로 지작물 인도청구를 합니다. 내 나라 예비적으로 지작물에서 나가라 퇴거청구를 하는 겁니다. 원구는 청구 원인을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토지보상법이라는 건물의 인도청구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작물 지작물 지작물이라는 것은 건물인데 건물에서 무호가 건물이라든지 말뚝 이런 것들을 지작물이라고 하죠. 나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작물에 관해서 수용재결금을 공탁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관련 판례는 앞부터 소개시킨 얘기 있죠. 수용재결금 공탁에서 소유권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인도청구는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익사업법상 이전비 보상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전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전비가 가격을 초강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격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격 보상을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수용재결금에 대한 보상에서 공탁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빼고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도 있고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비를 인도할 의무를 잇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 건 없는 건 판단한 건 맞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면 안되고 인도청구권이 있으니까 원고청구원이 인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수용재결금 공탁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인도청구는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죠. 결국은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금 공탁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작물을 인도할 의무는 발생하고 의무 이행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작물을 제거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유무와 인도 의무는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지작물에 관한 소유자는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하게 되면 지작물에 대해서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은 조합장을 농협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의 경제상부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개인정보 누설로 기소합니다.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행위인지 여부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행위 고소고발장에 첨부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퇴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죠. 지금 피고인은 경제상무로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처벌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 정보줄 동의가 있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법령의 저항 절차에 따라서 한 것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원심은 그게 아니라 그 누설이 누설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동의 없이 법령의 저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고소고발자에게 첨부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 다 해당하고 그 누설이 유법적 조각사유가 해당되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라. 그런데 원심이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본 것 즉 누설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거죠. 그래서 정보출제 동의나 법령의 저항 절차를 거쳤다면 이거는 누설이 아니지만 그거를 거치지 않았다면 누설 자체를 해당한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이 유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판단 안 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의 하나입니다. 이게 잘 유념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어떤 절차와 정한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부 다 공공기관입니다. 즉 여기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정보출제 동의나 법령에 대한 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누설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누설에 해당하고 그건 다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즉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때도 이거는 누설에 해당한다. 다만 그게 유법적 조각사에 있는 정당에게 포함된 여부는 별개 이것까지가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명단 제출 거부와 역학조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7.2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센터 이거는 아마 신천지 사건입니다. 신천지에 센터가 있었어요. 이 센터가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종교행사에 참여한 A라는 사람이 2020년 12월 3일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센터의 관리자였어요. 그래서 역학초사 담당관이 2000년 12월 3일 날 행사기간 중 센터 출입자 명단과 시설 근무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의 그 요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명단 제출을 안 해요. 수사기간은 역학초사 거부 행위로 피고인을 기소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명단 제출 거부가 역학초사 방해 거부가 맞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 제출 를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그리고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의 규모 활동 이런 활동을 가격적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추적하다 보면 법령에 정한 절차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절차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형벌법규의 적용을 위해서는 감염법 예방법 시행령에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의 요구를 충전하는 활동만은 가능하다. 정리하면 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할까지 하려면 그거는 시행에서 정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명장 제출 요구가 이 시행령이 정하는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게 돼서 제대로 심리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 예방 의미에서 필수적인 조치고 요것이 없으면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역학조사 방해로 본다. 이렇게 봐버렸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단 제출 요구 행위 자체가 시행행이 좋아하는 주체 시기 내용 방법 이런 거에 다 해당하는지 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서 역학조사라고 판단이 들면 그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법원 보기에 이거는 역학조사가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협조 거부가 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상의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소규모 지역이나 또는 병원 이런 데서 발현하는 정도에 상정하고 만든 법이에요. 이렇게 코로나처럼 삽시간이 퍼들어가고 전국 단위 전 세계 단위로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명단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여 기재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고 있는 걸로 대법원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법이 미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법령 등의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행위만이 역학조사 행위가 되고 그 거부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이 예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에 대부분 8년 판결이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기간 기소와 공소세 특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2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폭주폭 위반 공동상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은 보시죠.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 공모에서 2013년 12월경부터 14년 1월경 사이에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의 주전연금을 방해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판결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동네 조폭 아니면 불량배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지장이 없어서 이거 정도는 특정됐다. 따르고 공소시효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진행한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간 두 달 정도 12월부터 1월간 그 사이에 어느 날에 소주방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운 걸로 지금 유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특정 하루에 이러한 일을 기간으로 기소하는 것 그시 공소서의 특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 사건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소서의 특정은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에 일시는 기중기소나 시효에 저쪽 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대괄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공소서의 특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에게 성명을 요구해서 특정을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반목 해기가 아닌 특정인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범행일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12월 10절 12월 1일이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걸 14년 1월에 하면 또 만료가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정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서 검사에 특정을 하게 하고 못하면 공소서 기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다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유무로 특정 유무로 판단하고 특히 이중기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소시효 왜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만 일시를 지정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은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그 2013년 12월부터 14년 1월 그 사이 어디에 공소시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범죄 일시를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는 경우가 꽤 많아요. 뇌물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특히 이 사건은 지금 폭력범인데도 기관으로 기소하고 있죠. 이거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수사 미비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거를 특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까지 입증을 해야지 이렇게 수사를 그냥 그런 식으로 두리무실하게 말해버리면 피고인으로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나는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62여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만 이래서 내가 간 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날짜를 모른다. 이러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대부분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유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거기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저는 과연 이것이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한계 행위를 기간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대부분은. 마약사건 어쨌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무가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건이나 뇌물사건 횡령사건 이런 거 다 기간으로 유도해졌고 기간을 특정 안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하자면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사의 이중기소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시효. 특히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면 공소기간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기간의 기소에 있어서 최대한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다. 어쨌든 그래도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면 공소시효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제 판변TV의 박판듀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범죄 피해 재산과 당해 범죄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6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피고인이 몰수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파기 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해자는 2021년 10월 1일 날 금감원 직원으로 행세한 A라는 사람에게 여행용 가방에다가 현금 2억 원을 담아가지고 줍니다. 전형제의 보이스피싱 사기죠. 이 A라는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여행용 가방과 2억 원을 든 가방에서 400만 원을 자기 수두료를 가져가고 이걸 피고인한테 전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 안에 사기로 신고를 하죠. 곧바로 그루가서 2020년 10월 11일 날 한 4일 뒤에 피고인을 긴급체포를 하고 여행용 가방에 권해 5만 원권 2,686매와 1만 원권 200매를 압수해갑니다. 이게 한 1억 3,6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심은 이 현금을 모두 몰수를 했죠. 몰수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 현금이 다 피해자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현금이 과연 피해자의 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몰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몰수라는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해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부패재산 몰수법상 범죄 피해 재산은 특정 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의하여 얻은 것으로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로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한정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법상 범죄 피해 재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만약에 이의역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괴를 받아왔어요. 근데 금괴는 금괴를 어떻게든 몰수를 빨리 해서 피해보고 시켜줘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소가 제기된 그 범죄에서 한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심은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로도 받은 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그냥 몰수를 선고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 현금이 피해자의 범죄가 관련성 있는 여부를 다시 심리해봐라. 그래서 피해자의 범죄자리가 맞다. 그런 걸 입증을 시켜서 거기에 맞다면 그거를 몰수할 수 있고 만약에 피해자의 돈이 아닌 제3자의 제3피해자의 이가 있다면 그거를 만연히 범죄서를 인정을 해서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자는 몰수 추징되고 당의 피해 현금에 처분에 의해 되는 현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의 공세력 관련된 경우에 하나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렬의 원심이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리과의 관계에서도 피해보기 심히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금을 몰수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당의 범죄 즉 아까 말한 10월 7일 날에 있었던 그 여행용 가방에 담긴 2억 원 그 중에 400만 원은 A가 가져갔고 1억 9천 6백만 원 이 현금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1억 3천 6백 30만 원을 몰수할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렬구 5분정리 판렬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렬구 형사 마약 매매와 이수명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부로는 2022도 973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사건이고요.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한 겁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원심이 잘못됐지만 굳이 돌려줄 필요 없이 대법원에 직접 판단하면 된다 라고 해서 끝낸 거죠. 사실강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한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마약 판매상입니다. 판매상 판매상 보통 판매상입니다. 원심을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피고에서 이수명령을 합니다. 이수명령이 뭐냐면 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법에 대한 이수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물치료를 받아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무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아라 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수수 소지자도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마약류 사법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법에 대해야만 가능하고 그 마약류 사법은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법이라는 것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매수수 소지자임으로 마약류 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수명령은 잘못했고 이거는 그냥 이 부분만 파괴면 끝나니까 그냥 파괴하고 끝내버린 거죠.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부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즉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법원사명령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요건 충정 여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처럼 이수명령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받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건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심에서는 유죄,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또는 실형여부 집행유를 다 풀기 때문에 이런 부수처분에 관련해서는 변호인에 따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따라서 일단 선고가 되고 나서 실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비로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때 부수처분에 대해서 별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수처분들은 항소심에서만 다투지게 되는 거죠.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지는데 그때도 이 요건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판례를 보면 이런 이수 명령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들도 종종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인도 변호인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라. 그래도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대법원의 상고를 뭐하러 하느냐 어차피 다 유죄된데 유죄이고 단지 이수 명령만 잘못 붙은 건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법원의 상고가 되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확정이 안 되면 피고인,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되면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미결로 남아있으면 뭐가 좋냐면 재판을 받는 곳에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법원에 가까운 그런데 확정이 되면 재판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때는 여기 도시에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정된 사람은 저 시골을 보냅니다. 아주 좀 약간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 그래서 교도소가 좀 여유가 있는 곳 그런 걸 보내는데 교도소가 여유가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회도 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유출려는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사건이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사건은 되게 자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까지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건을 찾아서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이 늦춰지고 확정이 늦춰지면 미결 기간이 늘어나고 미결이 늘어나면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면회도 자주 오고 또 중간중간 재판도 나가고 좋죠.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미룰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변호인들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고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수처분이나 문제 또는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가지고 상고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지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행정 벌균형 집행 후 3년 사건입니다. 선고에는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5067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고요. 그러니까 세무사 등록 취소를 했더니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한 거죠. 원고는 세무사였고 피고는 한국세무사회입니다. 상국기약제에서 패소한 거죠. 원고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보면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떠있냐면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날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엔 7월 11일 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거예요. 뭐가 미대냐 다시 조문을 한번 보세요.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러면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럼 집행이 끝날 때부터 3년이 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냐 아니면 집행이 끝난 건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집행이 끝나고 그때부터 3년이 플러스 된 거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 즉 제 10호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피곤이죠. 어제 확정되게 되면 아직 벌금 안 냈어요. 집행이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집행이 끝난 때부터 3년이냐 아니면 벌금형이 확정되부터 끝나고 플러스 3년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10호 아까 그 규정은 기간의 종기를 말한 거다. 시작은 언제냐 그거는 벌금이 확정될 때다. 그래서 벌금이 확정될 때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피고의 세무사 등록은 적법하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이런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에서 이런 식의 규정이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기후로부터 2년간 뭐 결격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우에 대법원은 똑같이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 집행유예 확정된 날 종료된 날 플러스 2년 3년 이렇게 회사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벌금이 확정될 때 결격이 발생하는 회사가 오고 있는 거죠. 이거 유사한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법원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의사의 면허라든지 이런 거에 좀 몇 개 유사한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이렇게 무슨 종료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시작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종기만 말하는 거고 시작은 벌금형 3년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전화다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행정 관할 위반 이송과 재소기간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 2 444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득이고요. 원고는 공익사업 부지 매수인 였습니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파기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공장 이주 대책 용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용지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런데 피고가 2019년 1월 16일 날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매매 계약 해제해서 통진했죠. 그러니까 원고가 22월 26일 날 한 달 정도 뒤에 민사소송으로 등기 이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사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 법으로 이송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수원 사건이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부에서 수원지방법 행정부로 이송하는 거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주의적으로 무효호하기 또는 예비적으로 취소로 관한 항구선으로 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무효호하기는 뭐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항구소송은 기간을 재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상고한 거죠. 이렇게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관할 위반 이송이 된 경우 재소기간 준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된 때가 기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은 뭘 뭘 생각한 거냐면 예비적 청구 부분이 추가적인 청구라고 본 거예요. 추가 청구이기 때문에 추가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재소기간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이고 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면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 처음부터 항구소송을 제기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적, 예비적하고 상관없이 다 그때 처음 소재기한 때로부터 그 때를 재소기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예비적 청구라 하더라도 판단의 선후만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동질주 청구고 따라서 무효확인소, 취소소송도 모두 이송 결정할 때 하면 최초의 소급안 소급에서 최초 소기 제기할 때를 재소기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원심이 아마도 주의적 청구와 달리 예비적 청구는 추가 청구로 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 청구가 아니라 애초에 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송 결정에 따라서 했다면 최초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취소소송의 재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